저는 같은 놀이교실에서 어찌됐던거죠? 아, 별을 없지 않았더나 다른 분들도 여기는 우리나라가 시야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수치지 말자 그게 아니라 함께 마음에 들고 같이 이 시간을 즐기는 자리입니다 맞죠? 예! 학부분입니다 빙군자님 크게 한 번 예! 빙군자님 다닷동개 작성 빙군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빙투 빙여기면 삼천돈 떠난다는데 내 고향 어머니가 안녕하시니 전지를 썼지만 오랜 곳이었구나 구름에 피워볼까 사람에 피워볼까 고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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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놀이 가지고 오늘 mes 고고나 고ando 고고나 고고나